여러분 안녕하세요! 후니입니다! 테스트 라이브 입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엄마 가자! 어떡해! 후니 여러분 안녕하세요! 후니입니다! 매워 진짜 맛있겠다 탕면이 더 매워 슬퍼서 우는게 아니에요 맛있어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! 후니입니다! 그냥 입도 매운데 얼굴도 매워요 얼굴에 화상 입은 것 같아요 얼굴 뜨거워 세수! 세수하고 올게요 얼굴 따가워 세수하고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! 후니입니다! 계란먹어도 매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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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! 후니입니다! 확 온다 와 진짜 매운데요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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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먹었던 매운맛하고 달라요 으악 으악 너무 매워 여러분 안녕하세요! 후니입니다! 입안이 불이 난 것 같아요 119 불러주세요 소방관이 와서 내 입에 불을 꺼줘야할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